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아삭한 연근과 싱그러운 유자를 오렌지 치자와 함께 잘 절여놓으면 봄철 입맛 살려주는 새콤달콤하고 비주얼이 끝내주는 연근 유자 피클 만들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근 530g짜리 한개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길다란 것이 숫연근입니다 숫연근이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좋거든요 짜리몽땅하고 통통한 것이 암연근입니다 암연근은 쫀득쫀득해서 조립용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끝에 살짝 잘라주고요 이쪽도 살짝 잘라줍니다 필러로 살짝 깎아주세요 썰 때 두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3mm 4mm 정도가 딱 좋습니다 찬물을 받고 점묵기를 좀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살근살근해서 점묵기를 충분히 빼주세요 이렇게 두 번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삶아 보겠습니다 연근을 삶으려고 물을 끓이놨는데요 물이 좀 필요하거든요 한 4분의 1컵만 여기 보시면은 치자가 있죠 여기다가 부어줍니다 이 치자는 반 스푼입니다 색깔이 완전 이쁘게 나오죠 이 덩어리 치자가 없으신 분들은요 마트에 분말 치자 가루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치자는 제가 아시는 분이 화분에다가 심은 걸 작년에 얻었거든요 색깔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좀 이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근을 삶을 건데요 여기다가 식초 두 스푼 사용합니다 식초를 넣는 이유는요 연근의 아리맛을 빼줍니다 그리고 전분기 뺀 연근을 바로 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끓어올라오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5분만 삶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분기도 완전히 빠지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끝내줍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얼른 찬물에 헹구겠습니다 체반에 바로 부어줍니다 이렇게 찬물을 틀고 빨리 식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식감이 더 아삭아삭하니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체반에 담아서 충분히 물기를 빼주세요 상큼한 오렌지 1개 준비했습니다 오렌지가 잘 까지려면 먼저 이렇게 도마 위에다가 굴러주세요 그러면 껍질이 잘 까집니다 이렇게 충분히 굴렸으면 끝에 살짝 자르고요 이쪽도 살짝 잘라줍니다 가운데를 살짝 나눠줍니다 껍질 분리가 잘 되죠 이렇게 절자르게 썰어줍니다 믹서기에 갈아야 되기 때문에요 유자청 반컵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치자 불리던거요 바로 부어줍니다 한번 치에다가 걸러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생수 200ml 한컵요 치에다가 받쳐서 바로 부어줍니다 아따 색깔이 너무 좋네요 조금씩 부어갖고 이렇게 쭉 치에다가 걸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부어줍니다 유자의 싱그러움 오렌지의 상큼함 두가지 조합은 최고 아닙니까 이렇게 충분히 져여서 꾹꾹 눌러주세요 식초 3분의 1컵 식초 3분의 1컵 천일염 2스푼 생수 1컵 200ml 소주 1컵 소주 1컵 소주 1컵 소주가 들어가면 방부 효과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잘 저어주면은 유자 피클 절임부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색깔도 좋죠 노랗고 그냥 이것을 제가 한 6년 전에 성남 가면은 맛집이 있어요 거기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옛날 식당할 때 이걸 만들어 보려고 시도는 해봤는데 그때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번에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섞어서 이제 소금도 다 녹았으면은요 여기에다가 이제 바로 물기 뺀 연근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잠길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펼쳐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시간만 두면은요 색깔이 베어 들어갔고 완전히 노란 꽃을 핀 것처럼 되거든요 드디어 연근 유자 피클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삭하고 상큼해서 치킨 피자 고기에도 잘 어울리고 밥 반찬으로 먹어도 고급스럽고 맛이 기가 막힐 겁니다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셔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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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